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바라는지 저희가 선거구별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허지영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유권자들의 바람을 선거구별로 짚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살펴봤는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KBS 제주방송총북이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지역 3개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선거구별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제주시 갑과 제주시 1, 서귀포시 3개 선거구 유권자들의 바람을 숫자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듣기 전에 제주 지역 선거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도내 선거구는 제주시 갑이랑 제주시 1, 서귀포시 3개 선거구로 나뉘죠. 제주시 갑에는 신제주라 불리는 제주시 연동과 노영동 등 10개 동지역과 4개 읍면 지역이 있고요. 인구는 25만 5천 명으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시 을인데요. 제주시 건입동 등 9개 동지역과 3개 읍면 지역이 포함돼 있고 인구는 23만 6천 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인구는 18만 3천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제주 지역 갑선거구는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신제주가 생활 인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상권도 발달해 있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도 밀집해 있잖아요. 주차와 교통난 해결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도민들이 많았는데요. 유권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생활에서 확 와닿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현안이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있었을까요? 네, 제주시 갑선거구의 응답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신제주 주차와 교통난 다음으로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까지 제주 지역 개발 바람이 거셌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도민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고도 제한과 또 축사시설 악취 문제를 현안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시 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었나요? 제주시 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원도심이잖아요. 제주시 을 선거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제일 현안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유권자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 닫은 곳이 많아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언론 생각하니까 코로나 지나고는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최근 들어서는 동문시장 근처에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개성과 실력을 갖춘 가게들이 문을 열면서 손님들이 붐비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재차 관덕정 일대를 가봐도 한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주변 상권으로 열기가 확산하지는 않다 보니 이러한 주민들의 고민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도심 활성화 다음으로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었나요? 다시 그래프로 살펴볼 텐데요. 원도심 활성화 다음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 건 최근까지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고요. 화복공업단지 이전과 최근 사용이 만료된 본계 매립장 보전 개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는 지금도 반대 주민과 또 제주도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최근 취임한 월정리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마을도 찬성하는 리민들이 있고 반대하는 리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갈등시켜야 마을 리민들이 화합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증설이냐 아니냐, 명확한 해답이 딱 나오거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속되는 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로감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수치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귀포 씨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씨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 현안별로 응답률이 팽팽했다면서요. 네, 다른 선거구와 비교하면 응답별로 격차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의료 인프라 확충을 가장 시급한 서귀포시 지역 현안으로 꼽았고요. 제2공항 건설과 1차 산업 활성화도 각각 20%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데다 인구 소멸 위험에까지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서귀포의료원 단 한 곳뿐이고 이마저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제주시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의료 인프라 확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번에도 유권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받으러 가면 음식 먹지 말고 오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참얼미하고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초죽음이야. 하루 일은 못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야지. 여기에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제일공항 사업에 의해서 주목해야 할 건 1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서귀포시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의 대표적인 감귤 생산지이잖아요. 작년에는 감귤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농가 사정이 낮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농가들을 만나보니 비료 같은 각종 농자재값을 비롯해서 인건비같이 치솟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는 수준이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또 겨울이면 감귤밭을 구경하거나 감귤 따기 체험을 하러 제주를 찾는 관광객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1차 산업이 관광 등 다른 산업과도 연계되는 만큼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거 구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 바람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총선 후보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할 차례잖아요. 현재 총선에 출만 후보대마다 나름대로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 후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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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